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지랄옆차기 하다가 파괴된 그런 허영덩어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내 동생 남친은 8억이나 가지고 왔는데 너는 고작 2억이 전부야? 라고 외치는 미친 여자와 파혼했습니다 아이고 온 우주가 나를 도왔구만 그렇구만 원제 신혼집 2억 해주는 걸로 생생내지 말라고 하길래 파혼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평범한 남자고 이번에 진짜 온 우주가 저를 구해준 것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저 혼자만 재수가 오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은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글 한번 올려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극심했던 시기부터 제가 1인 카페를 운영해오며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나름 잘 버텨왔고요 동시에 결혼 준비는 물론이고 여친한테 각종 기념일도 마찬가지로 제 나름 카드 할부까지 해가며 그렇게 만남을 이어 왔습니다 돈을 오지게 퍼줬다 이거죠 뭐 보테가 베네타 디올 카드 지갑 등등 말입니다 명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이 여자는 정말 만족을 모르더군요 신혼여행도 칸쿤으로 가고 싶다는 그 와중에 8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프로포즈 선물로 받고 싶다 이러는데 솔직히 여기서 아니 이게 정말 맞나 싶었지만 그래도 나랑 결혼할 여자는 아닙니까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이해를 시켜보려 했어요 지금 우리 둘 다 나이가 서른 중반이야 갖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적어도 한 가지는 포기를 하는 게 작금이 현실이라고 본다 물론 오빠 마음 같아서는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만 요즘 내 지갑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러니 네가 조금만 양보를 해주면 안되겠니? 라며 현실을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좋게 좋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성질을 내면서 우리 제보는 이러면서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죠 그리고 예전에 만났던 전 남친까지 들먹이며 엄청나게 비교질을 하는 겁니다 너는 왜 그러냐고 온갖 비아냥 그림은 물론이고 능력이 그거밖에 안돼? 이러면서 상대방 자존심 깎아내리는 소리를 사람 면전에 대고 아무렇지 않게 짜증과 분노로 섞어 표출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때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끝냈어야 했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걸 또 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병신이죠 여하튼 이쯤에 저희 부모님은 2억을 지원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살아갈 집을 좀 알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시작이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한 2억 정도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가게에 우선 집중을 하면서 가정도 케어할 생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바로 뒤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살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여기서 여자 쪽과 엄청난 마찰이 생겼습니다 본인은 자기 친구들 보는 시선도 있고 해서 반드시 죽어도 신도시에 살고 싶다며 절대 안돼! 이러면서 방방 뛰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래요 신도시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 둘 다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돌봐줄 리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여기 있으면 그래도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장모님들 계시고 도와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죠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그런데 되레? 본인이 더 기가 찬다는 듯 오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결혼하면 바로 일 그만둘 거야 내가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합의는커녕 지금까지 이런 소리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정말 기가 막혔고 결국 이 일로 큰 싸움이 터졌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요즘에 부모님들이 자식 결혼한다고 2억씩 지원해주는 집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막말로 어머님 아버님은 우리 결혼에 아무것도 도움 안 주시는데 너 왜 자꾸 꿈같은 소리만 하는 거요? 현실 안 보이냐? 뭘 어쩌겠다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 여자에게 돌아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작 2억 해주는 걸로 나한테 생색 내지 마 야 누가 보면 한 20억은 주는 줄 알겠다 우리 제분은 8억짜리 집을 해왔어도 생색 안 냈다고 오빠는 뭐야? 딱 이러는데 뭐 여러분들도 방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자 쪽은 집 준비는 물론이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저희 부모님만 2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더군요 아니 내가 무슨 어린 딸내미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가 정녕 나이 서른 중반의 여자가 맞나? 성인이 맞나?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그려질 저의 거지 같은 미래 이게 보이는데 그냥 암은 그 자체였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죠 이렇게 싸우다가 제가 아니라 지가 먼저 상견례 밀어! 이러는 겁니다 이제 5일 남았는데 상견례를 안 하겠대요 제가 아니라 지가 말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여자 제정신이 아니죠 대한민국 평균이 이런 건 절대 아니길 바랍니다 비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 너무 충격이라고 쓰는 거야 부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님 설마 이 결혼이 하고 싶은 건 아니겠죠? 참고로 저는 여자인데 니 여친 호구 하나 잡아가지고 직장도구 안 들고 세상 편하게 남편 월급으로 된장 놀이 하겠다 이건데 벌써부터 개 거지같은 앞길이 뻔히 보입니다 저라면 절대 결혼 안 해요 아시겠죠? 지금이 기회라고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당장 튀세요 예 정말 다행히도 이미 파혼을 했습니다 제가 뭐 중간다리 역할도 전혀 못하고 본인을 인간 쓰레기로 만들었다면 아예 발악을 하더군요 아니 지가 쓰레기 짓거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둠만 보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파혼을 결정한 건데 도대체 왜 내 탓을 하는 거요? 2번 정말 잘하셨어요 쓴이가 100배 1000배 아까우니까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좋은 여성분 만나서 결혼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저도 쪽팔려가지고 본문에 안 쓴 내용인데 부끄럽지만 호구 잡힌 이야기 하나만 더 써보자면 예전에 이 여자가 아이스 스케이트장에 놀러 가자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시간을 내가지고 얘를 데리고 갔는데요 얘가 초보예요 그래서 타다가 크게 자빠졌는데 이때 손목 연골에 금이 좀 갔는데 말이죠 이게 막 성질 내고 울면서 제 탓을 하는 겁니다 이거 오빠가 오자고 해가지고 다친 거잖아 가뜩이나 나 손 많이 쓰는 직업인데 이거 어쩔 거야 뭐 이때는 사람이 다친 거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그냥 오 미안 미안 이러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소름돋습니다 등신 같은 게 왜 거기서 쩔쩔매고 사과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나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민 게 아니고 지 혼자 멋대로 가다가 자빠진 거예요 2번 헐 그 여자가 먼저 선수를 쳤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얼른 헤어지세요 아 예 근데 이미 파혼한 상황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비상탈출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일을 기회와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을 더 아끼고 위하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런 건 버리라고 3번 결혼하면 호구 인정이야 본인이 쓴 걸 다시 읽어보고 결혼해야 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는지 있으면 말해봐요 뭔데 예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저도 파혼을 한 거고요 그래도 정말 솔직히 제 마음을 말하자면 정이라고 합니까 일말의 감정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뿐입니다 그 거지 같은 지역으로 돌아갈 생각 초도 없어요 예 4번 너도 니네 동생처럼 8억짜리 집 해주고 아무 소리 안 하는 좋은 남자 만나기에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진심으로 웃어주세요 비교질하는 사람과 엮이면 평생이 해고통이야 님도 알고 있자 5번 제발 저런 것들 좀 만나지 마라 아니 여자들도 도태될 놈들 싸그리 버리는 세상인데 너 뭐야 호구야 여자들 중에도 분명히 도태돼야 할 애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 남자도 제정신인 애들이랑 미래 약속을 해라 얼굴 좀 이쁘다고 거기에 홀라당 빠져가지고 개똥 멍청이 호구찌거리 좀 그만하라고 후기 댓글 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요 정말입니다 지어낸 뻥이 아니고 아니 저도 그래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계속 제가 이 여자를 만났던 건 제가 감히 함부로 이 여자를 단정 지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불안한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 온 겁니다 하지만 만나서 뭔가 싸우고 나서 대화를 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가 회피형이야 피해요 참고로 여자가 일란성 쌍둥이인데 동생의 남편인 제보한테 평생 비교당하며 사는 꼬라지 이 거지 같은 게 점점 정말로 실제로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 장모가 될 뻔했던 그분은 당신 딸이 단순하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그거에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둘 다 그래요 철없고 지혜롭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다 그래 다 여하튼 파혼 통보하고 이 여자는 카톡과 전화로 우러내면서 저를 붙잡으며 피해자 코스프리 하지마 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뭐 중간다리 역할도 못한다니 뭐란다나 어쩌구나 이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와중에도 자기 제보는 절대 안 그러는데 오빠는 왜 그러냐 라는 비교를 또 합니다 아니 중재는 무슨 중재야 우리 부모님도 딱 두 번 봤으면서 설령 진짜 중재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저는 해주기 싫었고요 그동안 제가 받아온 상처 그거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부모와 남매들 엮이기도 싫어요 이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잘못된 사람 취급받는 거 이제 죽어도 싫습니다 분명 이 결혼은 불지옥일 거라 생각을 하며 그냥 좋은 경험을 했다고 여기는 중입니다 돈은 아깝지만 어쩌겠어요 사실 잠자는 7시간을 제외하고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그동안 이 여자한테 엄청난 노력과 신경을 썼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이렇게 파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정리가 참 어려웠거든요 사귄 시간도 있고 그런데 여기 댓글들을 보면서 완전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뭐 그래요 인생 살아가면서 크게 한 번 당했지만 또 그래도 좋고 성숙한 여성분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댓글 보니까 확실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다시 사랑해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좋은 여자와 반드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 가정에 평안에 깃들기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반 나도 여자지만 정말 온 우주와 조상님들이 도와네요 시작부터 대해놓고 다른 남자와 비교하는 여자가 과연 정상이겠냐고요 물론 그동안 쌓아온 정이 있으니까 짧게 보면 아쉽고 그립겠죠 하지만 결혼 후를 생각해보면 진짜 어우 그지같아 나는 아무 상관없는 남이지만 그런 내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거예요 분명히 말하는데 저 여자랑 같이 살아갈 남자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서 천벌받는 거예요 2번 아이고 치는 그 이역도 없는 주제에 요구사항 진짜 미쳤네 아니 저런 여자 뭘 보고 결혼까지 결심을 했던 겁니까 혹시 반반한 얼굴 보고 거기에 뿅 가신 건가 끌 끌 끌 끌 3번 히이 그지같은 년 쌍둥이 동생이랑 비교하다가 인생 망하게 생겼네 근데 저런 여자들 은근히 많죠 물론 주변 친구들은 물론이고 친혈육인 자매랑도 기싸움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쟤보다 더 나아야 돼 이런 그지같은 심리 남친과 남편은 물론이고 나중에 자식까지 비교제를 해대는데 이거 진짜 끝도 없어요 아니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게 자기 언니나 여동생이 잘 사는 거 그거 다 자기 복이거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존심 상한다면 열등감을 느껴 4번 이건 진짜로 조상님이 쓴이를 구해준 겁니다 저거 진짜로 헤어지려는 게 아니라 쓴이가 설설 기면서 돈 가져다 바치길 바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도망가세요 조만간 쳐 울면서 연락 올 텐데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후기에 딱 그대로 올라오네 역시 그지같은 것들은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진 않는다니까 5번 와 근데 진짜 무섭다 일란성인데 동생은 제부가 8억짜리 집을 가져오면서 결혼하고 자기 인생은 왜 이렇게 그지같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어우씨 호러 영화 한편 지나갑니다 6번 동생 남편도 남편이지만 전 남친이랑 비교를 한다고? 야 텍스터로만 봐도 짜증이 확 올라온다 나도 여자지만 쓴이가 훨씬 아니 백배는 다 아까운데 저 여자 완전 복에 처겨왔네 뭐 결과는 시궁창이지만 아니 그리 좋으면 전 남친한테 가던가 미친거 아냐? 해줘도 고마움을 모르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인간들 남자고 여자고 세상 제일 가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요 잘했어요 7번 남자가 평소 슬슬 기면서 오구오구 공주 대접해주니까 지가 진짜 공주인 줄 아는거지 다 늙은게 어이구 꼴까 쓴 8번 나는 평소 조상님들의 도움 전생의 덕 이런거 안 믿는 사람인데 님을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님은 전생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파녹선을 만든 분이 아닌가 진작을 해봅니다 파녹선 만들었으면 영웅이죠 근데 말입니다 이 쓴이가 보면은 좀 후구기가 보이죠 그래서 예측이라기보다는 상상을 해보는 건데 만약에 저 여자가 그냥 허영심만 있었다면 물론 이것도 거지 같은 겁니다마는 허영심만 있었다면 이 남자 어쩌면 낚였을지도 모를 거라는 예상을 해봐요 왜? 이게 다 해줬잖아 그런데 이 남자가 못 견딘 게 뭡니까? 비교질이야 비교질 전 남친 거기다 제부 그 전 남친이야 이미 지나간 사람이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제부가 누구입니까? 자기랑 동서가 될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혼을 하거나 사고로 죽는 게 아닌 다음이야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비교질 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가 느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번쩍 하고 나온 겁니다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죠 욕심은 화를 부른다 적당히 했어야지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더 영화 영상으로 확인하는 내용은 여러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rond지로 우리의 동 elektron호가 우리의 동생으로